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? 여건 여캠이야 풍싸 세트 댄스 대축 쳐줄게 세트 댄스 허리 열혈 올라와 괜찮해? 반했나? 오빠 한계로는 안돼 여캠 따 본다 붙잡고 나 쉬운 여자 아니에요 여캠 매이 저녁 북한으로 저희 방송은 못합니다 아직 통일이 안되서 북한사람 아니에요 인민군 아닙니다 그렇다고 간첩이 한국 여기에 쳐 들은 거 아니에요 아휴.. 아휴.. 저게 핑이걸린거야 뭐야? 창골수리? 창골수리? 많이 틀린다 여기 비옥 것 같은데 봉패를 입었어도 왜 저렇게 추워보이냐 빙이걸린거 아니지? 아이콜입니다 북한 방송 같네 북한 방송 아니에요 아이콜 맞습니다 지금 안걸렸어요 정상 맞습니다 진짜 정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쇼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할게 아니다 방금 뭔소리야? 비엥이 주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그렇지 이쯤으로 들어가자 이리와 흐를 제일 bank 도르만무 도르만무? 도르만무 누구야? 으ق 으 어 아하 너무 놀래볼게 웃습니다 으 으 나 눈물을 내버려 웃음이 나버렸네 나 웃으면서 눈물 나버렸네 안 눌렀는데 개 웃기다 난 여기 뭔가 기운이 좀 틀려서 계속 쪼고 있었거든 아이고.. 깜짝이야 뭔데? 오 깜짝이야 후레쉬 딱 찍는데 앞에 뭐 땅 있어? 놀랄만 하네 소파 소파 와 깜짝이야 아 이쪽으로 통하는 분이구나 뭐 있어? 뭐 떨어졌다! 잠깐만 뭐 떨어졌다! 하지 말아올게 컴이 떨어졌냐? 진짜 미안합니다 거기 있어 안알려 정경 안알려 조심해 살 좀 뺍시다 진짜 인간적으로 방금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나도 저기를 저기를 벗고 왔어 똑같이 벗고 왔다니까? 잘 뺄게요 응! 나도 똑같이 벗고 왔어 잘 뺄게요 나는 일치 소리가 안났어 그만큼 가볍다라는 소리지 똑같은 날 봐봤는데 저기는 무너져 버렸어 괜찮아지 마 다친 데 없지? 미X놈 다친 데는 없는 걸로 일단 다친 데는 없는 걸로 일단 봐봐 신발을 지금 이거를 신어서 신발을 이걸 신어서 괜찮아요 3 어 신발을 이걸 신어서 괜찮아요 1 1 2 2 2 3 2 3 2 3 4 5 5 4 5 5 6 5 6 5 8 10 10 10 ㅠㅠㅠㅠ 이게 한번 먹을게요 뜨겁니다 이쪽으로 가진 줄 알고 갔더만 안 보여요 여러분들 요즘 홍시가 비쌉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마트 갔다 왔는데 5개에 만원씩 이렇게 팔아요 홍시가 비싸요 게이드도 아닙니까? 진짜 맛있네 건물을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낙관 같은 데가 다 녹슬었어 지금 눈 자체도 샷시가 아니라 말하자면 나은 것도 있어 그만큼 오래 뜯다라는 거야 으악 누구라 누구라 아니거든요 고양이 내려왔어 갑자기 아니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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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아니 아니 고아랑이가 무서워면 돼 형 조심히 조심히 어허허허 헤엑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놀란거 같은데? 안올렸어? 안녕형 구독! 좋아요! 안녕하십니까? 부탁드려요